여기 성수동 수재화부지는 팝업을 진행하지 않는 곳입니다. 저희는 성수 고유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... 강나원 대표님은 브랜딩을 위해서 뭐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봐요.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잖아요. 너무 늦으셨거든요. 근데요, 대표님. 저희가 좀 비싼데. 제가 브랜딩해주면 뭐해 주실 거예요? 음... 내 모든 걸 줄게. 영혼까지. 전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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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bail. 전부. 전부. everybody. 브라이데이